자 96페이지 보시면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나오고요 거기 그림도 있어요 96페이지 등록상 정정 뭐 잘못 쓴 거 고치는 거죠 지적공배에 써있는 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누가 발견하냐 보세요 소유자가 발견할 수 있죠 내 땅 면적이 틀렸네 이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소관청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요 누가 잘못을 발견했냐를 보는 거예요 보통 소유자가 잘못을 발견하면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소관청 니네가 관리하는 장부 틀렸다 얘기하죠 만약에 내 땅 면적이 천평이다 왜 백평으로 써있냐 내 땅이 천평인데 왜 백평으로 써있냐 고쳐 천평으로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장부에 백평 써있는데 천평이라고 주장으로 들어왔어 해줘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그거 만평이라고 그러지 뭐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면적 같은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줄 리가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측량 특히 면적 경계가 바뀐다면 뭐가 필요하다? 측량 그냥 갖고 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경계가 여기가 아니다 저기다 밀고 들어가면 옆에 땅 중에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인접 소유자랑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인접 소유자 승낙성 그렇죠? 얘네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이 안 나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면적 고치는데 그냥 보면 안 되죠 옆에 땅 걸려있으면 승낙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잘 모른다고 한번 내보라고 다 들릴 거라고 다행히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뭐가 잘 나왔나요? 여기 나와요 직권정적 누가 잘못 발견했을 때 소관청 그러면 소관청이 내 땅 면적 막 고치면 돼 안 돼 큰일 날 문제죠 이거는 진짜 그래서 소관청이 직권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사유들이 있어요 그것만 직권정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출제자들은요 법에 딱 정해진 것을 내는 거 좋아해요 만약에 삐끗이라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걸 잘못 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법에 딱딱딱 나열된 거 이것만 직권정적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직권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기 시험이 잘 나와요 그렇죠? 거기 밑에 그림이 있을까요? 오류가 잘못된 걸 발견한 거죠 발견했어요 소유자가 발견하면 신청정정 가는 거예요 뭐든지 대신에 증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면적이 바뀌었다 측량 옆에 땅 걸렸다 인접소유자 승낙서 필요한 거죠 만약에 소관청이 발견했다 그러면 원래는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정정 신청하시라 잘못됐다 그런데 보니까 사유에 해당된다 법에 딱 규정된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된다면 통지 없이 바로 지체 없이 직권정정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면 된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절차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맨 밑에 96페이지 밑에 그림 다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9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이시죠? 맨 밑에 두 번째 줄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다 누가 배경했어요? 소관청이 배경했죠? 그럼 직권으로 조사증량에서 정정할 수 있다 그랬죠? 옆으로 가시면 97페이지 맨 위에 직권정정 사유가 몇 개 있어요? 9개 9개 조마조마 했어요 치우개 그럴까봐 지우개 그럴까봐 9개가 쭉 있잖아요 얘네들은 암기를 하시는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시험이 계속 나오니까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억이요 기억에 뭐가 있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거기다 네모 치시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됐으면 이건 명확하게 잘못된 거예요 결의서대로 써야 될 것인데 이게 다르게 써있다 그러면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 그러면 직권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어요 결의서대로 써야 될 건데 잘못 썼다 그럼 결의서대로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류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고치면 되니까 직권정정에도 괜찮아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토지 이용 확인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헷갈렸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X라고 쓰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X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다른 경우 직권정정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X라고 써 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싹 바꿉니다 글자 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뜻하고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기어 이게 다르게도 썼으면 잘못된 거죠 그럼 그 밑에 리을 보세요 리을 리을에 뭐라고 되겠어요 지적공부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전 이건 같은 거야 자 기억하고 리을은 같은 거예요 시옷버지 시옷 시옷에 보시면 지적공부 등록성 잘못 입력된 경우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하고 시옷은 다 같은 말이야 그럼 이제 암기할 게 확 줄죠 확 줄어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하고 묶으세요 니은 디귿 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뭔가 잘못됐냐 그랬는데 니은하고 디귿의 공통점 면적 증감 없이 자 면적 일치한다 만약에 면적이 일치하지 않거나 면적 증감이 있으면 이건 소관청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남의 토지에 면적을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면적 증감이 없으니까 직권으로 건드려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 지적 측량 성과 네모 자 지적 측량 성과 네모 자 지적 측량 성과가 다르다 그럼 잘못된 게 명확하잖아요 측량할 것과 다르면 측량한 대로 고치면 되니까 이건 직권정정에도 되는 겁니다 자 비읍에 보시면 지적위원회 의결결과 네모 자 지적위원회 의결결과 자 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오면 의결된 대로 고치면 되거든요 이것도 직권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읒에 보시면 지읒에 보시면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자 옛날에는 몇 평 쓰던 게 지금은 다 제곱미터로 바꿨겠죠 그러면 옛날에 몇 평 쓰던 걸 제곱미터로 바꾸면서 다 계산했겠지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니까 계산하다 틀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틀렸네 계산 틀렸으면 어떡해 얼른 고쳐야지 뭐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럴만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직권정정 사유들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는 기억이 제일 잘 나와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것과 다르면 어떡한다 직권정정 한다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따가 한 40분쯤 이따가 그럴 겁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면 어떡한다 직권정정 한다 여러분은 몰라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97페이지 볼까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직권정정 보고 깜짝 놀라겠죠 이따가 한 시간 이따가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 이따가 봅시다 97페이지 보고 있어요 97페이지 맨 위에 기출 있어요 맨 위에 기출 있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고문 등록사항에 토지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어떻게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인 꼭 하시고요 그 밑에 심화 있어요 심화 심화 찾았어요 심화 심화 보시면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라고 써져 있죠 소관청의 토지 표시에 잘못됐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척지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측량 성과를 작성하고 결의를 작성한 후 사유란에 동그라미 사유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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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별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어디다 적어요 사유란에 사유란에 적고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 자 칠판 보세요 여기 여기 사전에 통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통지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한대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직권정정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거기 다만 다만 소관청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이시죠 자 그 밑에 위의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 동그라미 열람 열람 등본 발급 동그라미 열람 등본 발급 할 때 사유란에 적은 걸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그 부분을 흑백반전 밑줄 흑백반전 붉은색 밑줄 붉은색 흑백반전 붉은색 자 이걸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흑백반전이 뭔지 아시죠 색깔을 반대로 해가지고 눈에 딱 띄게 하란 말이에요 붉은색 붉은색 그 밑에다가 고딕체역스라고 쓰세요 고딕체 이걸 붉은색을 고딕체로 낸 적이 있어요 고딕체 붉은색 파란색으로 안 된 게 어디야 고딕체 고딕체역스 고딕체 아니라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정정은 뭐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98페이지 98페이지 자 소유자에 관한 정정이 나옵니다 98페이지 자 소유자에 관한 정정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소유자 이름이 틀렸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이름이 틀렸다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 문제죠 권리는 권등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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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가지고 정정하면 됩니다 등기부 소유자랑 이름이 틀렸어 그럼 등기부 내용대로 고치면 되잖아요 이거는 신청정정도 되고 직권정정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미등기래 미등기면 등기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와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어쩌고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해야 돼 자기 가족관계 증명서 떼다가 본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미등기일 때 이제 교재 보시면 등기된 토지 왕창 써있는데 이건 신청지권 다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험에 낼 게 없어요 미등기가 시험에 나오죠 미등기 미등기 토지다 그러면 등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명백히 틀리긴 했대 명백히 성명이나 주소나 명칭이 틀렸대 이럴 때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따라서 정정하여야 한다 그 옆에다가 직권정정 X라고 쓰세요 이거는 직권정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신청정정만 되는 겁니다 미등기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떼다가 정정하는 거 이거는 직권이 안 되고 신청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예제 한 문제 보세요 30일에 나왔던 부분이죠 30일에 나왔던 부분 사유란에다가 등록상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 흑백반전이나 어떻게? 붉은색 그래서 이거 고득채로 냈단 말이에요 고득채로죠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대장 등본을 딱 떴는데 거기 사유란이 딱 있잖아요 사유란에 정정대상토지라고 적혀있으면 그 대장에 어디를 고쳐지지 당장 모르기 때문에 그 대장을 바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나중에 고쳐야 되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붉은색으로 또는 흑백반전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100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축적변경의 그림이 나와 있죠 그 그림 축적변경이요 시험에 요즘 잘 나옵니다 향후 지난 한 5년간 축적변경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축적변경에서만 12개 중에 3개가 나왔어요 12문제 지적부 전체 중에 3문제를 여기서 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낼거리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축적변경을 쫙 풀어가지고 외울 거니까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그러죠 쟤는 나 컨디션 안 좋을 때만 어려운 거 안 돼 이러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컨디션 좋을 때 또 하겠죠 앞에 보세요 축적변경은요 축적이 바뀌어요 지적법의 축적이에요 1200분의 1의 기준이요 지적법에 7개의 축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준은 1200분의 1이죠 곱하기 2하면 뭐라고요? 600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분수에 곱하기 2하면 이거 이해 안 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나누기 2하면 2400분의 1 분수잖아요 분수 그래서 이게 기준이고 커지는 거에요 두 배로 커지는 거고 두 배로 작아지는 거에요 그렇죠? 2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과 또 6000분의 1 그래서 지적도 다시 임야도에서는 이 두 개 맞았어요 지적도에서는 다 써요 다 써요 다섯 개죠 그래서 나중에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500분의 1 또 하나는 1000분의 1 추가됐어요 지적도에서는 7개 다 써 그리고 임야도에서는 그 중에 두 개만 씁니다 자 얘네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지적법에 딱 정해진 법정 축적 법에서 정해진 축적 법정 축적이에요 다른 축적도 많은데요 그건 딴 법에서 쓰는 거에요 저하고 쓰는 지적법에서는 이걸로 끝이에요 다른 법 가면 뭐 5만 분의 1 뭐 25만 분의 1 뭐 이런 거 많아 이건 다른 법이고 저하고는 딱 이거 이거까지에요 가장 기준은 여기죠 여기 1200 자 일단 딴 건 모르겠고 1200이 기준이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1200 자 위로 올라가면 정밀도가 커지니까 그죠? 자 이쪽으로 가면 도시 개발이 됐거나 600분의 1이면 0.1 자 나머지는 그냥 1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그죠? 그럼 지금은 축적이 변한대요 자 변한다는 건 변한다는 건 자 올라가요 내려가요 둘 다요 올라갑니다 축적변정 올라가는 것만 해요 내려가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축적변정은 지적도에서 할까요? 임야도에서 할까요? 둘 다 할까요? 축적변정은 지적도 임야도 둘 다 네? 지적도만 해? 임야도는 안 해 임야도는 X예요? 지적도만 해요? 우리 책에다가 임야도 X라고 쓴 적도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 자 이거는 무조건 지적도입니다 임야도 X 자 라고 우리 책에 썼던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관계로 자 잠깐 보고 올게요 이건 억울해서 못 넘어가 잠깐 앞으로 갈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자 우리 용어정리에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페이지 놀라운 일이죠 26페이지 자 26페이지 6번에 26페이지 6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적변정은 지적도에 등록된 써 있잖아요 누가 거기다가 임야도 X라고 써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우죠 남의 책 같기도 하고 그래요 됐습니다 자 다시 101페이지로 돌아오세요 101페이지 자 축적변정은 지적도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용서해드릴게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지적도 임야도 바꿔서는요 예전에는요 그냥 도면이라고 했다가 지적도로 한번 개정이 됐었어요 그 해에 임야도 X가 한 번 나왔어 그거 한 15년 됐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기억력 테스트를 한 번 한 것뿐이니까 너무 심하게 자기감을 느끼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자 이보시면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낮추기 높이기 해요 자 작은 데서 큰대로 변경하는 거 이걸 축적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법연이 이렇게 써 있어요 법연이 써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자 6천분의 1이다 정밀도가 낮은 거죠 낮으면 여기 토지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다고 자 이 도면 안에는 조그맣게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가면 되게 커요 커 그럼 실제로 되게 넓은 토지인데 도면에 조그맣게 돼 있으면 여기 지적 정리에 분할 신청이 들어왔어 여기다가 분할 막 그려야 되거든 일하기가 쉽게 해서 어렵겠어요 어렵겠지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10배 키워 10배 키워 10배 키우면 저 토지도 이렇게 크게 그려진다고 이게 훨씬 편하지 이게 축적변정이에요 일로 그럼 거꾸로 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는 거예요 축적변정 뭔지 아시겠죠?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쉽게 말하면 도면을 확대해서 그리겠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쉽네 뭐 어떻게 샥 커진대요 샥하면 커진대요 샥샥샥하면 커진대요 자 지도 샥하면 커져요? 누가 마우스 샥 울리면 켜진대요 자 그럼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림 지도를 이렇게 해보셨죠? 지도 안 보세요? 여러분 중개사 되시면 맨날 지도 봐야 되잖아요 지도 보고 지적도 보고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펴면 확대가 되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확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더 이상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여기라고 이제 거기서 더 열려야 돼 더 열리려면 그냥은 안 돼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자 이 동네를 새로 측량을 새로 해야 돼 측량을 더 해야 돼 더 자세하게 그래야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는 거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측량 무슨 측량? 축척 변경 측량 이렇게 해서요 그럼 측량을 그냥 하겠어요 자 새로 기준점을 새로 박아야 되겠어요 기준점을 새로 박아 새로 박아가지고 새로 측량한다고 그렇죠? 그럼 원래 면적이랑 똑같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면적이 똑같으니까 달라질까 정밀하게 측량을 하면 옛날 면적하고 새로 나온 면적하고 같으니까 다를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 뭐 똑같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더 정밀한 측량을 하면 면적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 땅이 면적이 늘면 땅주인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줄면 싫어하지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소관청에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소유자들이 적어도 100%는 힘드니까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의만 받았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관청이 소관청이 자기네 친구들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소관청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을 받고 그리고 소관청 위에 두고 있죠 시도지사 시도지사한테 가서 동의서와 의결서를 내면서 승인 신청을 넣어야 돼요 승인 신청 순서 순서 맨 처음 뭐가 필요하다 동의 자 다음은 위원회 의결 세 번째 승인입니다 순서 밖면 틀려요 승인 신청하러 갈 때 동의서와 의결서를 내야 승인 신청이 되는 거예요 됐죠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가 세 개 있어요 반지축 반지축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 지금 이게 축적 변경이에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우고 놨으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잖아 이해하고 나면 다 까먹어 그래서 제가 일단 반지축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반지축 그러면 승인상이다 축적 변경도 승인상이다 이때 승인할 땐 그냥은 안 해주고 뭐가 필요하다 동의서와 의결서 시험에 이게 3분의 2분의 이런 거 좋아해요 3분의 2 3분의 2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 됐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승인 필요하다 순서 외웠죠 순서 그래야 축적 변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자 101페이지 맨 위에 의서 있고요 자 2번에 보시면 뭐 축적 변경 대상 토지라고 적혀 있죠 대상 토지 정밀성을 높인다 또 통일성을 높인다 뭐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특별히 시험에 내기가 애매해요 그냥 다 좋은 말이야 좋은 말 넘겨보세요 자 102페이지 맨 위에 이제 절차가 나오는데 절차에서 시험에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짜잔하게 막 바꿔가면서 날짜 바꾸고 이래가면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지금 자 10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사유를 기지한 신청서에 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서 동의서 일단 있어야 돼요 동의서 동의사람부터 다 만나야 돼요 그렇죠 첨부해서 소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때도 동의서는 내야 됩니다 어쨌든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그거를 그 밑에 2번에다 따로 써 놨어요 자 소관청은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순서 아시겠죠 동의받고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이제 3번에 시드사한테 승인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2번에 보시면 승인 신청할 때 첨부 서류가요 5개가 보이시죠 첨부 서류 5개 중에 제가 파란색 넣는 거 2개 있죠 소유자의 동의서 또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서 이걸 내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내면서 승인 신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굳이 아니어도 1번에 사유 쓰겠지 2번에 명세 쓰겠지 그죠 그 밖에 필요한 거 쓰겠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핵심은 3번 4번이에요 동의서 의결서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뭐 심사하고 통제한다 뭐 뻔한 얘기입니다 예외로 심사 승인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옆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103페이지 4번에 시행공고 보이시죠 시행공고 자 실패 한번 보세요 시행공고 자 그러면 승인 났어 승인 났으면 자 공고가 들어갑니다 자 무슨 공고 시행공고 시행공고예요 자 시작한다 그러면 시행공고 자 시행공고는요 보세요 20일 이상 자 30일 이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시행공고 언제 한다? 자 제가 언제 한다 그랬죠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지체 없이 한다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 자 시행공고는 얼마 동안 한다 그러면 20일 이상 한다 20일 이상 한다 됐죠? 자 그럼 이건 뭐냐 30일 이내 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됐죠? 자 시행공고 3개 나옵니다 시행공고 언제 하냐 물어보면 승인 받으면 지체 없이 한다 얼마 동안 하냐 그러면 20일 이상 한다 그럼 30일은 뭐냐 자 공고한 시행공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보면 30일 이내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경계점 표지가 뭐냐 자 실판 보세요 자 만약에 6천분해리였다라고 하면 토지가 그려져 있겠죠? 점 점 점 점 이게 뭐라고요? 경계점 거기다가 쇠로 측량하려면 말뚝을 박아야 된다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자 언제까지? 30일까지 이제 시작한다 자 소유자들 알아서 설치하셔 우리가 측량만 하니까 본인들이 설치하셔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내 토지의 경계를 잡는 거잖아요 경계점 표지 잡을 때 당겨요 밀어요 내 땅 여기까지 설치할 때 당기겠어 밀겠어 밀겠지 그죠? 그걸 어떻게 하니 뭘 어떻게 하라고 밀어야지 그죠? 옆에 땅은 어떡해? 옆에 땅 주위는 당길까 밀까? 밀겠지? 너도 밀고 나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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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언제까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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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30일 정해준 거예요 30일 이내 서로 타협해서 찍어라 이거지 그러면 그거 찍은 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해준다? 측량해준다 그럼 이거 경계점 표지 누가 설치한다 소유자 소유자 없으면 점유자 소유자 점유자가 현재 점유하는 경계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소유하는 경계 아니에요 현재 점유하는 경계 그럼 나 점유 여기까지 밀고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설치가 됐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한다? 측량 들어간다 됐죠? 그러면 30일이 뭔지 아시겠죠? 시행 공고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소유자 점유자가 경계점 표지 설치한다 여기까지 자 교재 보세요 자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자 공고는 언제 한다? 지체 없이 한다 자 거기 시행 공고 보세요 소관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데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자 다음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한다 됐죠? 축적 변경의 목적 자 시행 지역 시행 기간 세부계획 청산 방법 자 그리고 소유자들 협조하셔 라고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하는 거예요 네 공고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104페지 매니에 104페지 매니에 자 5번에 뭐라고 되어있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말뚝방 다 표지 설치 누가? 누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소관청 X라고 쓰세요 소관청이 표지를 설치한다고 X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소관청을 설치한다면 그렇다고 하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직접 설치합니다 아니면 점유자가 설치할 수 있죠 자 며칠 이내? 30이내 자 이내가 나오면요 언제부터가 나와야 돼 언제부터? 시행 공고 된 날부터 시행 공고한 그날부터? 30이내 이내 이내 자 시행 공고 현재 점유 밑줄 현재 점유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다가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경계점 표지 대모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짧지만 건들게 되게 많죠 제일 쉬운 게 날짜고요 두 번째로 쉬운 게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 주어가 뭐예요? 소유자 점유자잖아 이걸 뭘로 바꿔? 소관청 바꾼다니까 문제 출제 요령이에요 이게 지적법에서 문제 낼 때 항상 날짜 먼저 보고 주어가 뭔지 먼저 보고 그거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치사하게 되면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바꾸는 거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 순서 바꾸는 거 그런 거예요 유치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유치해요 유치해요 그러니까 뭔가 깊이 있는 이론과 이해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냥 유치한 거 뭐 가지고 장난치는지 습관화 되면 이거 가지고 또 장난쳤겠지 하고 찍으면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거를 요령을 맞추셔야 돼요 출제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 장난치는지 지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됐죠 32 이내 보이시죠 32 이내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어디다가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다가 내 땅 여기 밀어야 당겨요 밀어 밀어 그죠 밀어 그럼 그 밑에 6번 소관청은 축첩변정 시행적의 각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다 쇠로 정하게 되는 거죠 이때 지번도 쇠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번은 본번 원칙일까 부번 원칙일까 지번 정할 때 본번이 원칙이에요 부번이 원칙이에요 축첩변정할 때 지번은 본번 원칙 부번 원칙 축첩변정할 때 지번은 새로 정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에요? 진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구파발이 나오고 구파발 넘어가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축이 나오고 그랬어요 지축행 하면 거기서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하고 있다 그딴 거 배웠던 기억이 지축행은 도시개발 도시개발은 본번이 원칙이다 축첩변정도 본번이 원칙이다 지축행 그랬잖아요 지번 변경 축첩변경 행정과 개편 얘네들은 도시개발 방식에 지번 배우 방식을 준용한다 본번이다 배웠던 기억이 됐으니까 넘어가 넘어갔고요 넘어가고 하여튼 지번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 2번 보세요 소관층의 축첩변정을 위한 측량을 할 때는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한 그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첩에 따라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측량하는 거죠 측량 자 측량했으면요 토지가 원래보다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럼 그걸 다 외우겠어 쓰겠어 쓰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쓰겠죠 이거를 증감면적이라고 증감면적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를 자 지번별 조서라고 합니다 자 거기 7번 보세요 7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번별 조서 됐죠 자 지번별 조서 소관층은 축첩변정안의 측량을 완료했을 때 시행공글 현재 원래 지적변상 면적 과 과 측량 후면적 자 원래 면적 측량 후면적 두 개를 비교했죠 비교했더니 뭐가 나와요 변동상 자 거기다가 뭐라고 쓸까 증감면적 쓰세요 자 변동상이 뭐라고요 증감면적 자 증감면적 증감면적이 나왔어 이걸 어디다 써요 지번별 조서에 쓴단 말이죠 자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 지번별 조서를 빵구를 뚫어가지고 여기 뭐 들어가냐 이렇게 나왔어요 지번별로 몇 번지는 플러스 몇 번지는 마이너스 이런 거 쓴 거예요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실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측량을 했더니 측량했더니 10번지는 10번지는 자 10번지는 원래 면적이 만약에 200제곱미터였어 이제 세로 측량했더니 220이 나왔대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요 얼마나 20만큼 20제곱미터 증가된 거지 그렇죠 자 11번지는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였었어요 자 세로 측량했더니 290이 나왔대 기분이 좋아 나빠 얼마나 나빠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증감면적 그렇죠 증감면적 하나씩 하나씩 쓰는 게 뭐예요 지번별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 자 증감별 나오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땅주인이래 B라는 사람이 땅주인이래 A는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 좋아 기분 좋은 한한테 소관청이 돈을 주까 뺏을까 돈 뺏어야지 너 땅 늘었지 돈 내놔 이거예요 자 얘한테는 돈을 주까 뺏을까 돈을 줘야지 얼마 10만원 땅값이 만원이에요 지금 자 마이너스 10 제곱미터잖아요 여기다가 땅값을 곱해야 돼 땅값 땅은 싼 땅도 있고 비싼 땅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야 이제 이 땅이 싸냐 비싸냐 이걸 따져야 돼요 자 일단 증감면적은 어디 나온다 지번별 조서에 나온다 됐어요 자 우리 교재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자 지번별 조서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증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9번에 보시면 청산 절차에요 청산 절차 자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돈을 뭐라고 한다 청산금이래요 청산금 청산산정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04페이지 자 소관청은 축적변적 측량하는 결과 측량 전에 비해서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 근데 청산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오른쪽 올라가시면 105페이지 자 허용범위 이내일 때 오차가 나긴 났는데 허용범위 이내다 그럼 많이 차이가 나요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차이 이럴 때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원 소유자 전원이 우리 하지 말자 라고 합의를 하면 뭐 안 할 수 있지 여기다가 3분의 2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3분의 2는 맨 처음에 이 절차가 들어갈까 말까 할 때는 3분의 2에요 이거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니까 안 하려고 그러면 전원이 합의를 해줘야 돼 그쵸 오차와 연분을 이내거나 전원합의 있으면 청산을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전원합의는 힘들겠죠 오차도 많이 나겠죠 그럼 측량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그 밑에 2번 보세요 면적 증감에 대해서 청사하려는 때에는 축적변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본별로 제곱미터당 금액 자 밑줄 지본별로 제곱미터당 금액 이게 뭔 소리냐 실판 한번 보세요 지본별로 예를 들어서 10번지다 10번지 10번지 10번지는 지본별로 11번지 자 지본별로 1제곱미터당 5만원 1제곱미터당 7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제곱미터당 5만원 7만원 여기다 할 수 있죠 지본별로 제곱미터당 가격 지본별로 제곱미터당 가격 이걸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번지가 플러스 20이 됐고 1제곱미터에 5만원이래 그럼 청산금 얼마?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 1제곱미터는 5만원 얼마? 100만원 그럼 11번지는 얼마? 70만원 설마 곱해? 설마 곱해? 곱해 그렇죠? 법에 설마 곱하여 결정한다 써있을까? 법에 곱하여 결정한다 라고 써있어요 곱하여 결정한다 그렇죠? 뭐랑 뭐랑 곱해 증감면적에다가 지본별 제곱미터당 가격 어떻게 해? 곱해서 결정한다 그럼 보세요 A한테 가서 야 네 땅 5만원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네 땅 7만원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무조건 나빠요 내 땅은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럼 일방적으로 결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제 교재해 보세요 어떻게 결정하나? 사실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면적 증감에서 청산할 때는 어디를 거쳐야 돼요? 축첩변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니 말이지 의결을 거쳐서 지본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지본별로 일제곱미터당 넌 5만원이야 이게 정한다고 그렇죠? 이 경우 그냥 막정할 수 없으니까요 소관청은 시행공급을 현재 밑줄 시행공급을 현재를 기준으로 축첩변정 시행지역안의 소지에 대해서 지본별 금액을 미리 조사 밑줄 미리 조사 조사를 누구 한다? 조사를 누구 해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시행공급을 현재 기준으로 조사해 조사해서 결정하면 욕먹으니까 어디로 보내? 축첩변정 위원회 제출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소관청 입장에서 우리가 조사했는데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 거야 라고 책임을 떠 넘기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곱하는 거예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파란 것이 뭐라고 됐어요? 곱하여 산정한다 됐죠? 이해되시죠? 뭐랑 뭐랑 곱했어요 증감 면적에다가 또 금액 두 개를 곱해서 결정했다고 뭐 어려울 거 아니죠 그렇죠? 결정했어 그럼 너는 100만 원이야? 넌 70만 원에 결정했으면 이거 비밀이에요? 공개해요? 공개해야지 공고 청산금 공고입니다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은 해줘야 돼요 자 15일 이상 만약에 15일 이내 그러면 하루만 딸랑 공고해도 그만이잖아요 적어도 15일은 공고를 해야 애들이 볼 거다 라는 거예요 15일 이상이죠 자 15일 이상 공고를 했어 그럼 애들이 와서 봐요 안 봐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야 너 돈 내! 라고 보내는 거 나쁘고지 야 너 돈 받아가! 라고 보내는 거 수령통지 자 나쁘고지 수령통지를 20일 이내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출판 보세요 자 두 번째 공고가 났어요 자 첫 번째 공고는 시행공고 자 두 번째 공고는 청산금 결정했다는 공고 자 며칠 이상? 15일 이상 자 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자 너 돈 내! 나쁘고지 자 너 돈 받아가! 수령통지 자 나쁘고지 수령통지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수령통지 청산금 결정공고는 얼마 동안 한다? 15일 이상 한다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한다 그럼 여러분한테요 자 납부고지가 왔어 돈 내래!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내래! 5천만 원 내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갑자기 이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신청을 하거나 납부하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500만 원 받아가래 어떻게 하실까요? 뭐라고? 이신청하죠 뭐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이신청 하거나 돈을 받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납부 납부 6개월 지급도 6개월 납부 6개월 지급 6개월 둘 다 6개월로 됐고요 이신청은 1개월로 돼 있습니다 교재 보세요 양가로 3번 3번 3번에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며칠이내? 20이내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신청 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이내 누구한테 이신청한다? 지적 소관청한테 이신청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왜 이렇게 많이 내냐 소관청에 이신청을 하면 소관청 입장이 어떨까? 소관청은 이신청을 받으니까 입장이 곤란하죠 곤란하면 어디로 보낸다? 위원회로 보낸다 넘기는 거예요 축제합변정 위원회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1개월이 두 개 나와 있죠 1개월 1개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1개월에다가 빵구를 들어가지고 각각 얼마냐라고 시험을 냈습니다 1개월 1개월 맨 밑에 보시면 6개월도 두 개 있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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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6개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내는 거고요 소관청이 우리한테 지급하는 거죠 소관청은 통지를 한 날이에요 소관청은 통지했잖아 우리한테 그럼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우리한테 지급하는 거고 소유자가 내는 거는 소유자가 고지를 받아야 내죠 소유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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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1개월 외우세요 6개월 6개월 1개월 1개월 외울 수 있죠 6611 6611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6개월이고 이신청은 1개월 1개월이고 그래서 6611 되죠 6611 이렇게 암기했는데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6611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106페이지 이재기도 안 하고 돈도 안 내 그러면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이신청도 안 해요 돈도 안 해요 강제징수 들어간 거죠 이신청도 안 하고 받아가지도 않아 그러면 공탁 공탁 법원 공탁서에 딱 갖다 놓고 저기서 찾아가셔 이게 공탁이 공탁 맨 위에 공탁 보이시죠 행방불명으로 받아가지 않거나 이럴 때 공탁하고요 안 내면 징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액 처리 돈이 남거나 모지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나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 부담을 한다 또는 지자체가 수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으로 가시면 이제 다 끝났어 돈 문제가 다 끝나면 지체없이 확정 공고가 들어갑니다 맨 밑에 확정 공고 보이시죠 확정 공고 언제 한다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하는 거예요 확정 공고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이때 확정 공고 되면 이때 토지 등이 다 정리된 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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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107페이지 메뉴에 올라가시면 확정 공고는 또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 해세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토지 이동은 이렇게 등록을 해야 토지 이동이 되는 건데 이거는 한두 필지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다 뒤집었으니까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하는데 날짜가 오래 걸려 오늘은 여기 정리하고 내일은 저기 정리하고 날짜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확정 공고 딱 치면 오늘 다 된 걸로 쳐라고 본다 오늘 다 된 걸로 본다라고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장부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지 표시가 많이 바뀌었죠? 면적도 바뀌고 집원도 바뀌고 하니까 등기소에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뭐 한다? 촉탁해 줍니다 등기 촉탁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축적변정위원회가 나옵니다 자 축적변정위원회 누가 만드는 거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만든다 자 실판 보세요 축적변정위원회에서 의결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축적변정위원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자 우리 동네 지적소관청 누구죠? 김포시장 김포식으로 만들 김포시장 김포시장이 축적변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기 애매한 것들은 위원회로 넘기는 거예요 뭐 돈 문제가 나왔다 뭐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원회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또 이의신정들은 어떻게 돼요? 위원회로 넘기는 거예요 땅값 결정할 때도 위원회로 넘기고 애매한 건 다 어디로 보낸다? 위원회로 보낸다 그 위원회가 소관청 맘대로 예의를 해줄까 안 해줄까? 그래서 축적변정위원들을요 소관청에 뽑아 소관청이 축적변정위원들을 갖다 배치를 하는데 소관청 김포시장 입장에서는요 자기 친구들 때려다가 위원회를 앉힐 수가 있다고 권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친구들 쭉 보니까 똑똑한 애들 멍청한 애들 뭐라고? 멍청한 애들 그럼 애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창피하잖아 내 친구들인데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이거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다가 돈 많은 애 쓸 수 없잖아 그럼 뭐라고 썼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럼 좀 기계 붙여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 중 지역사정의 정통한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네 유지들 그렇죠? 공부 잘하네 쓸 수 없잖아 공부 잘하네 뭐라고 그럴까 전문 지식 가진 자 전문 지식 가졌는데 공부를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많은 애 공부 잘하네 누가 더 쎄 뭐라고요? 돈 많은 애 세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그렇죠? 그 동네 소유자가 소유자가 5명이 안 돼 그러면 전원다 위원으로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교재해 보세요 축적변적 위원회 구성 몇 명이요? 5명에서 10명이죠 소관청 친구들 10명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소유자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 동네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소유자 전원이다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쁜 애 뭐 시킨다? 위원장 시킵니다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위원은 다음 사람 중 소관청이 위촉한다 시행 지역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전문 지식 가진 사람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하네 자 누가 더 세다? 돈 많은 애 세다 그렇죠?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그 중에 제일 2분의는? 위원장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게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5명 10명 2분의 1 소유자 좋잖아요 문제는 이게 너무 좋아 소관청이 자기 친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는요 소관청이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죠? 처음에 할까 말까 계획에 관한 상황 그렇죠? 또 제일 애매한 게 땅값 5만 원 7만 원 결정할 때 그렇죠? 그다음에 더 곤란한 거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그 밖에 소관청이 애매한 거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위원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심의결상 4가지 써져 있죠? 네 그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자 위원회는요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과반수는 나와야 회의를 여는 거고요 출석한 해도 과반수는 찬성을 해야 의결하는 겁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일반 정적소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는 일시장소 안건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서면 통지 일시장소 안건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야 미리 준비해 와 적어도 5일 전까지는 얘기해 줘야지 갑자기 야 내일 회의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일 회의하면 갑자기 오면은 우당탕탕 대충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5일은 줘야 된다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통지해서 미리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프린트 자 5, 6, 7, 8, 9, 10까지 자 10번까지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 계속 갈게요